2018년 7월 학력평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골격근을 상상하는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. 그래서 T1에서 T2, T3까지 자 T3까지 측정되는 ABC의 길이를 나타냈는데 그 ABC가 각각 A대 아니면 기역, 니은 중에 하나이다. 기역과 니은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A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오신의 길이를 얘기하네요. 자 이것을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은 A대, 기역, 니은 중에서 A대는 바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게 마이오신의 길이는 수축하든 이완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. 그래서 항상 일정한 요 값을 갖는의 실선이죠. 자 이 A가 A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점선이 존재하는데 B와 같은 점선이 만약에 기역이라고 한다면 자 기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가 0.8이다라고 할 때에 0.8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얘가 0.8, 0.8이 되면 양쪽이 들러붙습니다. 그래서 마이오신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1.6이기 때문에 0.8의 구간이 모두 다 들러붙어서 여기에 있는 A대가 0이 되겠죠.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A대의 길이가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.8이 될 수가 없다. 기역은 0.8이 될 수가 없다. 결과적으로 B는 니은이 될 것이고 C가 기역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A대의 길이가 1.6 그 다음에 이제 명대죠. 이 명대의 절반짜리가 이제 0.6, 0.8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는 이 부분이 바로 얼마겠니 하는데 지금 증가율이나 아니면 감소율을 따져봤을 때 0.2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.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물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. 지금 0.2씩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0.6이 되겠네요. 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T1의 상황, T2의 상황, T3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 T1의 상황 A대의 길이가 1.6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.6 그럼 내가 X 근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니은으로 더해주면 되겠죠. 니은의 값이 0.8이니까 그 두 배가 1.6 1.6과 1.6의 합은 얼마냐면 X의 길이 3.2가 되겠습니다. 자 3.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, 니은의 길이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하지 않고 H대의 길이만 구해볼게요. 자 H대의 길이는 1.6에서 기역을 두 번 빼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기역이 지금 0.2이기 때문에 1.6에서 0.4를 빼주면 1.2가 되겠네요. 이게 T1의 상황, 자 이게 T1의 상황. 자 그럼 T2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T2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비율대로 가보면 되겠습니다. 얘네들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자 얘가 누구였냐면 니은이었죠. 자 니은이 점차 줄어들었어요. 얘가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0.2만큼 줄어들었습니다. 자 근절이 만약에 마이너스 2D만큼 줄어들게 되면 자 니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마이너스 D만큼 줄어들어요. 왜 그러냐면 여기와 대칭적인 여기도 아까번에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양의 합이 동일해야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D.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플러스 D여야 되겠죠.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 겹쳐지는 데가 길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D만큼 되어야 됩니다. 자 그래서 각각의 비율대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니은이 얼만큼? 0.2만큼 줄어들었어요. 그러면 0.2만큼 요 니은이 0.2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X의 길이가 0.4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0.4만큼 줄어든 2.8이 될 거고요. 자 H대도 구할 수가 있어요. H대에 여기에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D라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D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마이너스 2D를 하게 되면 0.2D가 0.4죠. 네 0.8이 되겠네요. H의 길이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구했어요. 자 T3도 구할 수가 있겠죠. T3도 여기에서부터 동일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0.4씩 줄어들게 되면 됩니다. 2.4 X 근절의 길이가 2.4가 될 거고요. H대의 길이는 얼만큼이 될 거냐면 0.4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T1, T2, T3의 H대와 X 근절의 길이 그 다음에 ㄴ과 ㄱ의 길이를 각각 구해냈습니다. 자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가는 거죠. 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3.2요. T3일 때가 2.4요. 그래서 T1일 때가 짧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. 자 T1과 T2일 때 기억의 길이와 ㄴ의 길이는 모두 이거다라고 했는데 자 T1일 때 기억은 0.2 그 다음에 0.8 그래서 얘가 합이 1이었어요. T1일 때는 1이었어요. 그 다음에 T2일 때는 언제냐면 여기네요. 자 T2일 때도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하다. 1로 동일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T1일 때와 T3일 때 T2일 때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자 이때의 길이를 각각 구해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죠. 자 T2일 때의 길이가 X의 길이가 여기 쭉 빼서요. 2.8이었어요. 분의 T1일 때 H대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1.2였네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T3일 때 H대의 길이가 0.4였습니다. 자 그럼 얘네를 계산해내면 되겠죠. 이게 바로 7분의 2가 되겠네요. 7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로지 정답은 ㄴ뿐이네요.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